만약에 올라오셔서 진짜 제대로 보여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3위로 아홉 명 다 콜라 찍어서 진짜로 진짜 근데 진짜 제대로 안 하시면 가차없이 내려오니까 가차없이 내려오니까 정말 오셔서 익성이 형만큼의 텐션을 보여주신다면 사진을 실례할 수 있어요 아 여기 계시는데 아 여기 정신 있어요? 진짜 그러면 노래를 틀어주시고 일어나서 서바이벌을 했다 어떤 분이 제일 잘하면 일단 노래 한 번 바로 틀어주세요 한 번 봐 자 여기 여기 저 봤어요 이렇게 7분 드릴게요 진짜 드릴게요